오오! 따뿅! 왜 뭐죠? 으악! 짜라란! 짜라란! 얘 아미애애. 이 집에 보스. 송이공주, 규율 부장이요. 규율 부장? 짜라란! 어떨 말 밖에 없는데요? 용인아, 이리와. 용인아, 올라와. 용인아, 이리와. 다리 힘줘봐. 이렇게 힘줘. 힘줘. 올라와봐. 용인아, 이리와. 오오, 오오, 오오. 이즈옥이, 먹으러 오겠어? 응?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지지 못하고요.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죠. 이 마이크와 목소리도菜 시내 장면리의 피는 랩랩 동윤희가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히 당할 때 조금씩 보면 보살 배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. 대해 말씀드린다 Campaign 너무 좋아. 동윤희가 이런 바닥에 있어,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. 동윤희 또? 동윤희까지 와주하는 암스테라인 동윤희까지 와주하는 상황 뭐지요? 뭐지요?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